초콜릿을 만들어줘요 그 날 무슨 날인지 몰라? 그날이 기회야 태기 개성이 강한 여자가 좋아 태기 개성이 강한 여자가 좋아 초콜릿을 만들어줘요 초콜릿을 만들어줘요 초콜릿이요? 착한 여자? 웃는 게 예쁜 여자? 내 영상을 찍어서 비둘기에다가 난 몰라 좋아하는 여자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뽀뽀나 할까? 뭐야? 뭐해? 내 생에 가장 큰 선물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빛이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는 이제는 널 알아 사랑 내 생에 가장 큰 선물 내 생에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내 생에 가장 큰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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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잡은 네 손을 놓지 않을게 남자답게 약속 지킬게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모든 편에 더욱 항상 난 네 곁에 내 맘에 오직 너밖에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잘 나오나? 짠! 놀랐지? 너에게 메시지를 줄게 응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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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잡은 네 손을 놓지 않을게 남자답게 약속 지킬게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모든 편에 더욱 항상 난 네 곁에 내 맘에 오직 너밖에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그 어떤 말로도 널 표현하긴 부족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너라고 수천 번을 말을 해도 부족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영원히 가르쳐 줄게 영원히 가르쳐 줄게 영원히 가르쳐 줄게 영원히 가르쳐 줄게 널 향한 내 사랑은 영원하게 때문에